오빠 없었다 형이 졌어 없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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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사실 너 무슨 손으로 가야겠지? 했는데 내가 이 손으로 이 손까지 아니 없었네 없었네 제민이가 뽑아주세요 저 재밌다 너 볼 적 있나? 뭐야 야 뽑아줘 아니야 야 배꼽 무슨 짐이야 너가 이러니까 배꼽이래 뭐야 이게 그러면 개인적으로 배꼽은 너가 이제 알 수도 있어 배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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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달라고 형이 MC야